엄마가 밥을 안 해주니 얘가 시험때도 건대 뒷골목에 가서 삼겹살집에서 알바를 해요. 어쩌면 좀 시험때도 분노에 차서 사는거죠. 제가 이 제목에서 하시는 일은 뭐하는거야? 돌보는 일 밖에 안남았어요 제가. 그 아이의 행동을 읽으면 걔는 아침에 일찍 남아요. 왜 교실이 일찍 올까요? 아침 면드린다. 어떻게 아셨고. 이거는 애들 주변이름 써준 흡판 미니흡판이에요. 집구석에 있는게 너무 싫어서 꼭대세게 나와버립니다. 밥도 안주는데 이놈의 집구석이. 그 아기는 무언가를 좀 먹여야 되겠다. 그때가 100일처럼 끝났으니까 막 10월 뭘 좀 먹여야 되겠는데 내가 일찍 오버려.